특종세상, 배우 김태용의 최초고백, 세 아들의 목숨을 아사간 아내, 신앙의 힘으로 견뎌냈다. 구약성경에 요비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부자였고, 아들 7명, 딸 3명을 둘 정도로 다복한 가정을 이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그의 몸은 악창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피폐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10명의 자녀는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빈은 믿음과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태용님도 요빈처럼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10년 전 세 아이를 잃어버린 김태용의 충격적인 가족사가 공개됐습니다. 배우 김태용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김태용 근원, 극단적인 생각도 신앙의 힘으로 견뎌 아내의 모텔서, 세 아들 살해 이유는? 김태용은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1965년 11월 31세이며, 1986년 영국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7년 뒤인 1993년 KBS 공제 탤런트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특종세상 김태용 세 아들 목숨 아슨 아내, 면회도 거절, 여전히 이유 몰라. 이날 지난 2012년 엄마가 세 아들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피해자인 아이들의 아빠는 중견 배우 김태용이었습니다. 당시 아들들은 겨우 7세, 5세, 2세 어린 나이였으며, 이후 아내는 징역기 20년을 선고받았고, 2033년 출소 예정입니다. 사건 직후 아내와 이혼했고, 1년이 뒤에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심경과 루머에 대해서 언급했죠. 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았고, 남들 이상으로 벌어다줬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극단적인 선택도 고려했지만, 신앙심으로 이겨냈으며, 아내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말은 유의같다, 나는 다 내려놨다고 언급하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후 김태용은 사건과 함께 자취를 감췄죠. 10년이 흐른 지금, 김태용은 제발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은 있게 해달라고 떼만 되면, 막 공황장애가 막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다. 막 어지럽게 시작하면서 호흡 가빠지고 막 몸이 기억을 한다. 몸이, 라고 토론했습니다. 김태용은 영진이, 영범이, 영곤이, 우리 이제 세 아들을 딱 10년 됐다. 10년 전 8월에 잃어버리고, 3년 정도 정말 큰 방황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죠. 김태용은 아내에 대해 좋은 엄마였다.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사채하는 것 없이,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줬다. 저는 또 아이들 막 클 때가 제일 바빴을 시기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조금 아이들을 대하는 게 거칠어지고 짜증도 많이 하고, 그걸 느꼈다, 상당히 변했다, 아 변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짜증을 부리지, 했다고 달래진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용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하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연락이 두절되자 김태용은 그렇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일주일 후 경찰은 아내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김태용은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 김태용은 그냥 뭐 패닉이다, 라고 당시 충격일에 회상했습니다. 김태용은 그때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나간 날부터 아이들을 찾아서 장리를 치른 날까지 10일 정도 걸렸다며, 열흘을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었다. 근데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더라도 한 이틀만 더 먹으면 그냥 가겠더라, 라고 당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태용은 지금도 아내가 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기자들이 그냥 쓰기 좋은 말, 가식권이 좋지 않냐, 생활비가 부족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라면서 그것만큼은 제가 못 견디겠더라, 라고 했습니다. 김태용은 면회를 갔다, 저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근데 면회를 거절하더라, 면회 거절하면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면서, 너는 지금 창살 안에 갇혀있지만, 아마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너와 똑같은 청구를 받아야 될 거다, 라고 했죠. 김태용은 10년 전 그 당시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며, 기회만 닿으면, 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라고 토론했습니다. 아내 탓, 세 아들 잃은 김태용, 길거리, 물티슈 나눠주는 근황, 아내로 인해서 세 아들을 잃은 배우 김태용의 근황이 최초 공개됐습니다. 1993년도 방송국 공채 탤런로드 출신 중견 배우 김태용은 지난 2012년 아내로 인해 세 아들을 잃었죠. 이후 자취를 감춘 김태용은 10년 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사건 후 노모와 살고 있다는 김태용은 컵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한 후, 셔츠에 넥테이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컨테이너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곤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죠. 김태용은 제가 여기서 막내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 일을 한 경력으로 막내이기 때문에 청소를 도맡아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용은 친구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 분양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김태용은 청소에 이어 쓰레기를 버리고 거리에서 나눠줄 아파트 홍보 전단을 열심히 접었죠. 이어 직접 길거리에 나서 시민들에게 물티슈를 나눠줬습니다. 20년간 배우로만 일하다가 10년 전 사건 후 연기활동을 중단한 김태용은 새로운 일을 해볼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을 때 친구의 좋은 제안을 받고 처음엔 고민 좀 하다가 도전해보자 싶더라, 라고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용님께서도 욕처럼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일 우리가 김태용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티구였습니다.